전 잘하는 랩에 강해요. 강점을 살리는 스타일이어서 비딩비딩 하긴 한데 아 긴장되네 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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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소한데 이거? 비트라이더 비트라이더 어? 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야 아 예 결국에 진짜 그 이루완 씨랑 카트라이더 대결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며칠 전부터 저 지금 비트 만드는 것보다 카트라이더를 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음악 말고 또 잘하는 거 있어? 아무것도 없어 카트라이더? 아 맞네 카트라이더 하면 되겠네 이루완이 카트를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도 어 그러면 바로 가야지 앰비션 대 VMC네 이거는 이루완이 먼저 인스타에 고발을 시전했다는 그러니까요 좀 자신 있어? 아 자신 있죠 아 근데 누가 불안하게 40초 차이 나오면 못하는 거라고 아 근데 저는 이루완 씨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이거 잘 해봐야 돼 회사의 이름이 데이션바 네가 오늘 또 밤을 새고 왔고 우리가 원정 경기잖아 들어가서 비선 제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음... 껌을 좀 사서 씹고 껌을 씹을까요? 목표정하게 시크하게 인사를 너무 공손하게 하지 말까요? 어... 아니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어쨌든 진짜 싸움으로 벌집니다 아 그래 저도 인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시키셔가지고 기대되는데? 근데 이루완도 아마 준비를 많이 했을 거야 그치? 그쵸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브스를 하셨다고 아 그래? 네? 팔 그 기브스 언제까지 해야 돼? 저번 주쯤 다쳤으니까 한 5주 정도 더 해야 돼 5주? 한 달 넘게 해야 돼? 네 6주로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서 무슨 게임을 한다고 그래 아니 또 게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가 지금 이제 뭐 래퍼도 중에서 카트라이더 1위 아니야? 모바일로 하면 또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는 카트라이더 한 20년 전에 하고 진짜 오래된 게임인데 웨이채드가 카트라이더를 잘하는 친구야? 제가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저만 이제 콕 집어서 소문을 들었구나 아 그쵸 이제 세간에 한간에 떠도는 카트라이더 소문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좀 연습을 하나 좀 늦게 자서 네 작업도 좀 하고 파리 이래가지고 어제 좀 연습을 하나 좀 늦게 자서 레이블에 자존심을 건 대결 같은 거 한구나? VMC 모자랑 프로티랑 아 진짜 그래서 입고 왔어요 네 홍구장이니까 잘해야죠 뭐 어쨌든 이겨야지 뭐 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없습니다 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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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안녕 네 토리도 없구나 아 우리 강아지 이제 외부인자 일단 손 소독 좀 아 손 소독 오케이 너무 많나? 불리하라고 많이 짠 중 손 미끄러지라고 지금 잘 지냈지? 잘 지냈지 노안이가 좀 아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네 그래도 레이체드는 굉장히 냉정하게 저는 약간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다 나왔는데 아직도 차고 계신 거는 어제 한 번 더 부딪혀서 다시 자야 되는 네 좀 주무셨어요? 네 뭐 얼추 자긴 잤습니다 네 저도 물어봐야지 잤냐고 안녕히 잘 주무시고 아 지금 한숨도 못 잤어요 아 진짜예요? 네 한숨도 못 자고 잠재고 왔어요 이 게임에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이 집중력 집중력 이제 분산의 요소로 또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뭐 컨디션의 향을 줘요 안 받는 스타일이어서 웨이치드는 또 보면 잠을 안 자고 작업을 하고 그냥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안 자는 스타일 진짜 잠은 죽어서나 자는 거 각자의 그 카트 경력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 된다 할 만한 커리어 커리어요? 저는 커리어라고 할 만한 거 카트 최근에 많이 하셨어요? 최근에 잘 안 하다가 1회 올리셨을 때 그때부터 좀 카트 다시 했던 거 같아요 피쉬 카트는 5살 5살이요? 창모 형이 피아노 칠 때 네 그렇죠 카트는 한 16년 정도 상관 아닌데? 가방금보다 길다 저는 카트 재능충인 느낌이에요 길게 한 사람보다 항상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긴장이 되네 프로듀서들이 게임을 잘 하더라고요 그... 하하하하 그러면 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종 그러면 혹시 과금을 하시진 않으셨나요? 아 현질이요 근데 이것도 좀 급을 맞춰야 공평해지는 거라 너 현질 했어? 많이 해서 아 많이 해서 어 뭐야 차가 많아? 카호스랑 그거 30만 원 30만 원 주고 사는 거 아닌가? 네 제가 뭐 30만 원 주고 샀다고? 과금을 하다 보면 한 20 정도는 차 하나당 그렇게 썼던 거 같아요 아 미쳤네 30만 원 주고 카트 차를 사시는 분을 어떻게 이겨요 제가? 혹시 아이스 코튼 있으세요? 아 코튼은 없어요 그러면 세이버? 없어요 아틀라스 없어요 타이칸? 없어요 아 있었는데? 일단 카트에 방해되지 않게 알림을 꺼놔야 돼요 저는 알림 다 꺼놨습니다 아 벌써? 전 게임할 때 루틴이 좀 있어서 아 다른 거는 루틴이 아무것도 없는데 카트 할 때만 좀 있는 게 약간 자세는 약간 누워서 빛이 오면 안 돼서 책 모자를 쓸 때 입고요 아 카트를 하기 위해 책 모자까지 아니 여기를 갈아야지 네 모자를 갈아야 돼 어디실 거 같은데? 아 진지하다 엄청난 매니아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몇 판 몇 승제로 할까요? 3, 3승으로 가죠 5판 3승제 맵은 이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걸로 밥 먹을 때도 됐으니까 진 쪽이 밥을 사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어때요? 진 사람이 자기 인스타에 이분이 카트 짱이다 원탑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피드에 피드요 스토리 말고 최소 한 달간 한 달 좋죠 한 달 좋습니다 가자 자 1대2에 가자 얘들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커피 안 예뻐고 시작을 해볼까요? 가자 자 보여줘라 자 보여줘라 제가 치고 와가고 있죠? 어? 숨은 괜찮네 바로 옆전 아 이건 보스트를 계속 쓰시는 거야? 아니 이거 제가 드리프트를 해서 게이지를 모아야 돼 아 그래서 계속 네 제가 빛을 끌어 왔는데 아 이건 어? 한참 왔었는데? 한 번 세리머니 해주고 방금 세리머니를 했어 방금도 또 세리머니 한 거야? 네 이겼네 네 감사합니다 토리가 대본을 찢어버렸어 승이 승이 났다 오늘 촬영 끝났대 자 이제 제가 맵을 고를 차례인데 제가 뭘 고를까 지금 상구가 나 골라줘 난 잘 모르니까 내가 디자인만 보고 고를게 여기 루키, 쉬움, 일반 이렇게 있는데 세 개 중에 고를 수 있거든 난 그 대저택 은밀한 지하실로 갔다 아하 진짜 어려운 거 아니죠? 대저택 은밀한 지하실 대저택 은밀한 지하실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어 느낌 좋은데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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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런 실수 했어? 제발 한 번만 이기게 해주세요 아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이게 크게 온다고 확실히 루안 군이 잘하네 맵에서 안 보이네 웨이체님 아 그럼 제가 약간의 핸디캡 같은 건 난 전화 안 받을게 그냥 대결이니까 아하 이거 응원할 것도 없네 응원할 것도 없네 어 실수했다 아 내가 맵을 좀 너무 어려워 형 뭐 보록이 다 안고 싶어 어 진짜 잘하는데 내가 그래 괜찮아 일단 최선을 다해 네네 아 눈부를 닦아라 눈부를 닦아라 시작해봅시다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실수했다 오 이 빌드를 알고 계실 줄 몰랐는데 제가 이걸 좀 잘하거든요 오 장기가 장기가 나오네 그래도 이거는 맵이 짧아서 초반에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전 잘하는 맵에 강해요 전 못하는 맵에 그냥 안 하거든요 강점을 살리는 스타일이어서 뭐 따라 붙었어 아이고 어 이거는 거의 뭐 막성막하네 비등비등하긴 한데 어 뭐야 어 뭐야 아 지름길을 저도 지는 싸움은 안 하거든요 이 로완 씨 정도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 이름이 있으니까 아 자신 있죠 카트 레슨 받는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안 될 거 같아가지고 혹시 팔씨름 잘하세요? 팔씨름 진짜 잘하거든요 아하 어 뭐야 이렇게 일찍 끝나 이렇게 녹화가 이렇게 일찍 끝나네 아 아쉽다 그게 시시하게 끝나네 혹시 그러면은 로완 씨가 제가 연습 카트로 연습 카트 네 제가 몇 초 이따 출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차는 똑같이 하고 5초 이따 출발로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럼 차도 연습 카트로? 네 네 알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거 난 전 안 받을게요 초가 되게 큰 거 같긴 하네 이 게임에서 걔는 여기서 또 지면은 나 진짜 어 이거 잠시만요 4 아 저절로 출발해 3 1 1 시작하겠습니다 아 긴장되네 아 긴장되네 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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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소한데 이거 서로 위협적이지가 않네 로완 군한테 형 제 거 안 보시고 로완 군 거 보고 계신 거 아니죠? 저거 로완 군 거를 해설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접을 수 있을 것인가 극한의 인코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이거 근데 0.2초 차이네 이거는 지지 않은 건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이겼으면 뭐 하죠? 어떤 결말이야 이게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어 축하합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기분이 왜 하나도 안 좋지? 그럼 다른 맵으로 두 판 정도 할거는 못해요 이걸로 대충 본다 했을 때 직진은 자동 직진이에요 받으면 게이지가 사라지니까 그린되면 아, 내가 했었어 꼭 누르고만 있어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하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드리프트는 어렵지 오케이, 오케이, 렛츠고 형이라도 이겨주십시오, 형 어, 내가 한 번 해볼게 저의 그 서름을 시작할 때 부스터 입지 않으셨죠? 아이고 어허허허 시작, 출발 안 좋아? 출발이 약간 아쉬운데 뭐 안쪽으로 안쪽으로 최대한 코너를 아, 그럼 그건 기본이지 그 부스터는 직선 코스일 때 쓰시는 게 좋겠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어, 지겠는데 어, 이기겠는데 저희 이 대로 하십니까 이 버리야 나를 내버려 노라 좋습니다 오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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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포스터! 포스터! 나이스! 어쩔 수 없나 보다. 아니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네요. 아들 체육 대회 때. 그 약간 달리기, 빨리 가면 빨리 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재밌네, 그래도. 아, 재밌네. 저의 그... 만회를...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을 한 거 같다. 자 그러면은 제가 올려야 되는 거죠? 네 인스타 피드에 한 달 동안 사진 하나 찍어 지금 찍어 드릴까요? 벌써 왔구나 아이고 아 그럼 제가 이거는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쉴 계산을 아 계산을 제가 죄송합니다 카드가 나와야지 형 내가 낼게 아니요 형 제가 낼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 근데 지갑 없어졌다 어 이거 고단수 어 생각보다 꼼꼼한 타입이네 아니 진짜로 아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아 내가 냈구나 잘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얘기로 카드를 관두든지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의욕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 할 거니? 아 안 하죠 이제 아니 몇 개월 뒤에 리벤지 매치 아 전혀 저 자신한테 말조심하자 이런 거 생각했고 그 루앙군의 개인적인 목표 있어요 이제? 카트라이더 목표? 레프러스의 목표보다? 그냥 뭐 스트레스 풀면서 이제 재미있게 하자 이 정도인 거 같아요 사명감이 느껴지진 않고요 어땠어요 형들은 오늘? 나는 또 변할 사람이라 게임은 TV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리고 손맛이 이제 패드로 이렇게 하거나 뭐 키보드 이런 거 나름 뜻깊은 시간이 왔다 뜻깊은으로 마무리 아아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떠오른 대로 말하세요 어디에요? 유럽 몇 살이에요? 11살 11살 zer CM 으 으 으 무lier